위키 친구들 반가워요. 포키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10주에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친구들과 참 좋은 놀이를 준비했는데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화이팅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포키 화이팅. 오늘의 활동은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으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건데 준비됐나요? 준비됐면 출발. 이번 활동은 엄마랑 아빠랑 종이컵을 뒤집어 보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출발. 위키 친구가 뭐 할 거예요? 큰 거 할 거예요? 작은 거 할 거예요? 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준비. 시작! 시작! 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자, 위키 친구, 승리! 이번 활동은 종이컵을 일렬로 쌓고 점프! 한번 해보는 노력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출발! 자, 그러면 두껍게 한번 쌓아볼까요? 네! 자, 얼만큼 두껍게 쌓아볼까? 선생님이랑? 5, 5줄? 알겠어요, 그럼 5줄 한번 쌓아보자 자, 하나, 둘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어! 자, 일어서 자, 위키 친구가 먼저 한번 점프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자, 이번엔 높게 한번 쌓아볼까? 높게? 아니, 높게? 엄청 높게? 알겠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 높은데? 여기까지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자, 시작! 옆! 없다! 옆! 아휴, 힘들어! 힘들어요 fala 파이팅! 이번 활동은 종이컵을 쌓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놀이 한 번 해볼거예요 누가 누가 먼저 가져오는지 이 놀이 한 번 해봐요 우리 시작! 잘했어요 이번엔 뭐라고요? 이번엔 갖고 오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잘했어요 한 번 더 할까? 네 한 번 더 준비 시작! 돌아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돌아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잘했어 파이팅 반쪽 반쪽 양손 아 잘했어 자 목 돌리기 반대로 어깨 하나 둘 셋 넷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덟 셋 넷 넷 자, 무릎 내리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인사! 안녕! 위키 친구들! 종이컵으로 재미있는 놀이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었나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놀이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